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.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. 이번 시간에는 본문 내용이 짧습니다. 짧은데 근데 너무 거지같고 또 여기 달려있는 댓글들 하나같이 주옥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. 요즘에도 이런 엄마들이 이렇게나 많다는게 정말 놀랍습니다. 일단 보죠. 제목. 내 혼사길 죄다 쳐 막아놓고 이제와가지고 아니 너는 만나는 남자도 없냐? 일단 미친 소리하는 우리 엄마. 진심으로 꽁꽁해버리고 싶어요. 원지. 연애길 다 막아놓고 결혼 안할거냐는 엄마. 이게 마리아똥이야. 저 뭐 그대로에요. 제가 아직 20대일 때 남친 있으면 술집 여자 취급에 정말 쥐잡듯 통제하고 그도 모자라 남친 집안 호구조사에다 통금에다 미저리급으로 데이트 방해하고 그래놓고 진짜 진절머리 나게 만들어서 결국 모든 남자 싸그리다 도망가게 만들더니 이제 내 나이 30중반 넘어가니까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 아니 너랑 남자같은 거 안 만나냐? 결혼 안할거냐고? 어이구. 요즘 모임에 나가면 엄마 빼고 전부 다 지 손주 자랑한다. 도대체가 그날이 처먹고 남자 하나 없는 게 말이냐 똥이냐? 이딴 미친 소리를 들었는데 순간 눈에 눈물이 확 고이면서 진짜 나도 모르게 엄마 때릴 뻔했어요. 살인 충동이 생기더라고. 지난날 정말 개쥐뿔도 없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준 전 남친한테 너무 고맙고 또 이런 엄마한테 주눅이 들어서 남친이 싫어 소리를 듣고 있는데도 바보처럼 그거 하나 못 막아준 나 자신 이 비겁한 나한테 너무너무 화가 나요. 그래서 진짜 안 그래도 고통스럽고 사람 미쳐버리겠는데 그런 내 옆에서 아니 근데 걔 있잖아 그 땡땡이라고 했나? 걔는 요새 뭐한다니? 결혼 안했대? 연락 한번 안해봤냐? 일단 개소리하고 있는데 진짜 나 미친 여자처럼 괴성질렀어요. 남자 만날 생각도 못할 정도로 사람 자존감 다 죽여버려놓고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노처녀 취급하는 엄마를 보니까 나 더더욱 결혼생각 없어지고 아니 그냥 이참에 엄마랑 아예 연 끊어버릴 거야. 이게 부모냐고. 댓글 1번 아니 걔는 요새 뭐한다니? 결혼 안했대니? 연락 안해봤냐? 야 이거 나의 일 같지가 않아서 진심으로 소름 돋는다. 2번 저런 엄마들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딸내미 연애 못하게 막아놓고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만나? 죽어도 못 만나? 이러면 그때 자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게 아니고 네가 매력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만난다. 이딴 소리나 하고 너는 옛날 일을 아직도 기억하냐? 그 참 성격 이상하네. 이러면서 무조건 100% 자식 탓을 해요. 본인 탓 절대 안 합니다. 3번 아니 그냥 내 수준이 그래서 그런 건데 이게 뭔 소리야? 됐어. 나 의사 절대 못 만나. 그리고 노처녀로 살기도 싫어. 그리고 이 사람 나보다 훨씬 더 잘난 사람이야. 뭔 소리야? 이러잖아요. 그럼 엄마가 오히려 더 기막혀 하면서 에이그 저런 개랑 결혼해봤자 여자만 고생이다. 그럴 거면 그냥 평생 엄마랑 살자. 이딴 소리를 해요. 그리고 진짜 웃기는 게 아빠 욕을 그렇게 하면서 이혼 죽어도 안 해. 그냥 미친 머저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귀를 흘려야지. 엄마 입맛에 맞는 남자는 나를 거들떠도 안 보는데 그걸 천보다 내 탓으로 치부해. 그냥 이거는 부모가 아니고 자존감 도둑이에요. 이딴 끌 이 말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. 이년 등 꼴은 내 거다. 노후 대책 주제에 감히 결혼으로 도망을 가려고 해. 그래. 그래도 정할 거면 지 장모님 생계는 평생 우습게 지원해줄 정도 남자는 데려와야지. 어디 나를 혼자 두고 도망가려고 들어?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. 내가 그 꼬라지 볼 것 같냐? 이거죠. 빨리 도망가세요. 저거는 절대 쓴이 엄마가 아니라 그냥 키운 빚 받겠다고 쫓아오는 악귀입니다. 악귀. 4번 나이 찾다고 트럭으로 줘도 안 가질 놈 데려와 결혼하거든. 그렇게 하나같이 인생을 조지더라고. 진짜 예외가 하나도 없어요. 오히려 반대로 매사 사랑 많이 주면서도 자유롭게 키운 그런 딸들이 능력 있는 남자 골라서 시집가고 똥똥거리며 잘 살아. 대학생 때부터 자유롭게 놀아도 보고 연애도 남들 이상으로 웬만큼 해본 친구들. 지금 돌이켜보면 사달라는 거 거의 다 사주는 자상한 남편이 또 쇼핑하라고 용돈 먼저 보내주는 시댁 만나서 팔자 좋게 살고 있더라. 6번 아 이거 딱 우리 엄마다. 남자가 그리 좋았으면 몰래 야반도주라도 하지. 결국 그걸 관둔 거 너 아니냐? 이러면서 자기 탓 하지 말라고 걔 난리를 치더라고. 뭐? 야반도주를 하라고? 아니 야반도주 꿈도 못고기 두들기 팬 게 누군데? 그게 누군데? 7번 나 27살 때까지 연애하며 여자는 몸관리를 잘해야 된다. 또 남친이 데리러 오면 베란다에서 계속 놀이보고 있고. 어쩌다 외박이라도 할라치면 개랄질을 해대면서 결국에 어떻게 돼? 남자 도망갔죠. 헤어지게 만들었어. 그러다 내 나이 28살부터 갑자기 근데 너 연애 같은 거 안 하냐? 결혼 안 할 거야? 아니 아줌마 니가 모든 걸 다 박살넣는데 도대체 누구랑 하라는 거예요? 게다가 이러면서 어디 가면 깨어있는 척 하는 거 정말 소름돋아요. 그러니까 헐 우리 집 엄마랑 똑같네. 우리 엄마가 그렇거든. 남의 집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은 되게 깨어있는 척 오지게 하길래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. 아니 그게 뭔 소리야? 엄마도 똑같았어. 아니 더 했지. 이렇게 딱 한마디 했다가 거의 한 시간 동안 욕 처먹었어. 한마디로 내로남불. 자기는 이유가 있는 간섭이고 남의 부모는 자기 자식 결혼 못하게 만드는 그런 거지같은 간섭이다. 이렇게 욕을 하더라고. 8번. 아닌 게 아니라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. 보통 엄마들이 딸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한다고. 즉 제2의 본인이라 여겨서 더 억압하고 간섭하려고 하는 거라 하더라고요. 그렇게 본인의 모든 그런 개 썩은 감정을 딸내미한테 배설하고 과거에 본인이 이루지 못한 것들을 딸한테 강요질하는 거지. 딸이 만나는 모든 남자를 본인이 평가하고 간섭하고. 아니 연애하고 결혼하고 만나는 건 딸내미인데 마치 본인이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처럼 남자 조건 엄청나게 따지면서 딸내미 연애를 방해한다니까요. 다시 말해서 딸을 또 하나의 다른 인격체로 보지 않는다 이거지. 조금 더 정확히 말을 하자면 젊은 딸을 자기 자식이 아니라 자신의 청춘으로 보기 때문에 저런 미저리껍 집착을 하는 거고 웃기는 게 그런 딸이 나이 들고 늙어지잖아. 그럼 관심도 싹 없어져요. 늙은 딸에게 더 이상 본인을 투영하지 않는다는 거지. 그러니까 그때가 돼서야 결혼하라고 개 닥달아 하는 거고 미친 거지. 이게 맞는 것 같아요. 자기 딸한테 질투하는 엄마들이 엄청 많잖아요. 미친 건가? 아니 도대체 왜 자기 자식한테 자신을 투영하는 거야? 또 하나의 생명체라고 9번 우리 집도 개 보수적이고 지금도 밤 10시 넘으면 톡 오고 난리 나요. 참고로 내 나이 지금 30살이야. 애 아니라고. 그것도 만으로 30살. 그래도 2년 전 정말 간신히 남친을 만들었는데 하도 날질을 해서 내가 몰래 만났거든. 그런데 남친이 생긴 낌새가 보이니까 하루는 집 앞에서 내가 언제 오나 마중을 가장한 감시를 했고 이것 때문에 내 남친 기겁하면서 바로 도망갔어요. 이 나이 먹고 이렇게 숨는 연애를 한다는 게 너무 거지 같고 현타가 온다니. 그래놓고 2년이 지난 지금 너는 결혼 안 하냐? 아니 엄마 아빠가 나 연애 못하게 한 거 다 잊었어? 그 사람 도망가게 만든 사람들이 누군데 이런 소리를 해. 이러잖아요. 그게 우리 탓이냐? 어? 아무리 그래도 네가 사귀려고 하면 얼마든지 만났지. 이러는데 진심으로 우라통 터지고 미쳐버릴 것 같아. 말이 한 마디도 안 통해요. 미안하다 소리도 안 해. 그래서 나 진짜 뼈저리게 느끼는 게 나처럼 보수적인 집안의 자식들은 대학생이 되는 순간부터 바로 나가서 살아야 돼. 아무리 늦어도 대학 졸업 후엔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. 붙잡아도 나가야 해. 안 그러면 나처럼 이렇게 되는 거야. 나이만 먹으면 뭐야 할 줄 아는 거 없어. 남자 만나봤어야지. 연애 경험도 없고 결혼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영역으로 들어가버리거든. 그냥 나가서 살면 되는 거 아니야? 이런 말 할 수 있는데 대학이 다른 지역이라 나가서 산 적이 있긴 해요. 잠깐이지만. 근데 지금은 직장이 하필 같은 지역이라 자취조차도 못하게 막혔어. 물론 나 돈 조금만 더 모으면 무조건 탈출하고 나갈 거야. 여하튼 이런 사람들은 부모가 아니야. 내 인생 방해꾼이지. 도망가세요. 내 댓글 제가요. 스무살이 나가 살았는데요.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. 결혼할 거라고 남자 하나 데리고 가면 온갖 트집을 잡아가지고 결국엔 개박살 내고. 그래가지고 지금 저 노처녀로 늙어가고 있습니다. 예전에 자기가 반대했던 걔네라도 다시 만나보라고 이런 소리를 하는데 미친건가? 아니 걔네들 이미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아니 그걸 떠나서 미쳤다고 저를 만납니까? 학을 떼고 도망갔는데? 나 같아도 안 만나야지 이런 부모 있는 여자. 남자가 전과가 있거나 도박을 한다거나 폭력 빚없고 착실하기만 하면 엄마 의견 따위 전부 무시하세요. 이게 유일한 답입니다. 안 그러면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해요. 10번 야 이거 내 친구가 쓴 글인 줄 알았네. 지금 우리 나이가 43살인데 얘요 결혼이랑 연애 절대 죽어도 안 해요.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. 미친 자기 엄마한테 복수한다고. 11번 데려오는 남자들 족족 아무 이유도 없이 뺀지만 놓다가 결국 자기 딸한테 절연당하는 아줌마 내가 실제로 봤어요. 막 엉엉 울면서 신세한테는 우지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좋은 소리 안 하고 전부 다 욕을 하더라고. 첨벌 받았다고. 꼬시다. 12번 어? 예전에 자기 딸한테 이렇게 하다가 결국 대갈통 의자에 찍힌 할준마 한 명 있지 않았나? 제가 올린 사연이죠. 그런데 뭐 폭력성이 어쩌고 저쩌고 놓땅 먹어가지고 지웠습니다. 이걸 보고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. 하나만 해라. 막을 거면 평생 막던가. 아니 자기들이 못하게 막아놓고 왜 이제 와가지고 저런 소리를 하는 거야? 왜 다들 그런 거 아실 겁니다. 옛날에 그런 말이 많았죠. 맨날 마막을 이렇게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는 애들보다 좀 약간 날라리처럼 놀 걸 다 놀아본 애들이 사람 보는 눈이 있어서 더 시집 잘 가고 잘 산다고. 이거는 그걸 넘어섰죠. 아예 그것도 못하게 다 막아버렸잖아. 박살낸 거지 인생을. 참견을 할 거면 끝까지 하든가 차라리 이게 뭡니까 이게. 아유 아유 참 까감하다 진짜. 감사합니다. 아 물론 그렇다고 하라는 거 아닙니다. 그러면 안 되죠. 또 하나의 인격체야 자식은.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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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